참고한 치즈소스 겨우 미션 somethi 또 한 헤매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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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작은 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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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새 몸은 좀 괜찮으세요? 작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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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응원을 해야 힘이 나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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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 택배라운드 학두컹 77님 별풍선 3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군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팬까지 나있다 아이고 박군님 감사합니다 이 쇼풍 역시 저도 뭐 의심같은건 안했습니다 저번에 뭐 그런 유튜브 30만원 그친구랑은 아 당연히 클라스가 다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자 최소한 3판 3판 가능한데 40개를 한번 도전해볼께요 반샤를 계속 나오는데 아 근데 진짜 잠깐만 이거 아 두번을 졸아서 해보았다 아이고 박군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최단 킬을 한번 해볼께요 아 그 다음에 울린들이 제가 방금 2판을 내리졸아삼아 안해서도 쓰읍... 해보만 했는데 아깝쌉 옆잡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아이고 옆잡고프세요 영 고개 들어줘 형 나한테 주우세요 등대요 아 35개는 마무리 갈 것 같네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밥 먹었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cado dobre 수 있었어요 오 be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